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클리 광명입니다. 광명시가 지난해부터 노점상 없는 걷기 편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인도 위에 날립한 가로판매대를 일제 정비해 왔는데요. 지난 25일 하은동 4단지 앞 29개와 철골주차장 앞 14개의 가로판매대를 13년 만에 정비했습니다. 이번 정비는 시민들의 보행권과 노점상의 생존권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수억이 소용되는 용역비 편성 없이 노점상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았기에 그 의미가 큰데요. 소통과 대화를 통해 끌어낸 값진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는 정비된 철골주차장 앞도로를 공용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하은 4단지 가로판매대 정비구역에는 판매부스와 부대시설 그리고 휴게시설을 설치해 쾌적한 골목시장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명에 청년들을 위한 전용공간이 생겼습니다. 바로 복합문화공간 청년동인데요. 주목할 점은 이 공간이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하도록 3회의 설계용역보고회마다 청년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반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곳은 구 광명시 평생학습원 4층에 있고요. 문화홀과 회의실, 커뮤니티 공간, 미디어실과 녹음실, 또 밴드실과 개인연습실, 다목적실, 테라스, 스낵바와 휴게실, 사무실 등 청년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들로 꽉 채워져 있답니다. 청년동 개소식 한다고 해서 정말 많은 기대를 갖고 왔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너무 잘 돼 있어서 정말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함께 지금 이 광명에 거주하고 있는 제 친구들, 그리고 또래 청년들이 같이 재미도 즐기면서 또 역량도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청년동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청년이 청년동에서 맘껏 활동하고 소통하며 원하는 모든 것을 이뤄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경력이 있는 여성이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한 취업과 창업 정보를 얻고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2021 디딤돌 교육박람회와 여성교육박람회인데요. 박람회는 디딤돌 교육 콘텐츠 전시 홍보관, 여성취업박람회, 토크콘서트 등으로 진행됩니다. 취업박람회에서는 현장 면접과 창업, 노무, 이력서 컨설팅관이 있고요. 평생학습원 앞쪽 광장에는 여성의 유망 직업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유망 직업관과 이력서 사진을 찍어주는 부대 행사관도 운영합니다. 단, 부대 행사관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일자리와 창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있는 많은 여성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상으로 위클리 광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